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깜빡했다면 집으로 다시 가야 한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프로듀스 워너원 나야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깜빡했다면 집으로 다시 가야 한다. 였습니다. 그동안 병원 갈 때 이름이나 주민번호만 있으면 알아서 조회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환자 본인 절차가 철저해진다고 합니다. 주민증, 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그리고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증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신분증 사본은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챙기기 귀찮다 하는 분들은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서비스도 인정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 제시도 가능하다니까 미리미리 연동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프지 말고 병원에 안 가는 거겠죠. 요즘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좋을 때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아프면 서러우니까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베텐 건강하게 오래 들으셔야죠. 그렇죠? 오래 들으셔야죠.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단 한 개의 방송 스케줄, 베텐을 소화하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달려오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일침과 함께 해결해드리니까요. 현실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을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그로 들어오시면 생중계 라이브로 화면을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이 눌러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203님. 라디오를 처음 들어보는데 또렷한 목소리 덕분에 눈까지 맑아지는 기분이네요. 성우 준비 중이라 발성 발음 연습으로 뉴스 원고를 낭독하고 있는데 오빠 목소리랑 발음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성우를 준비 중이시라고요? 그럼 뭐 저보다 더 또렷하고 더 뭔가 깊은 목소리이실 것 같은데 아무튼 여자 베텐러니까 환영합니다. 성우 되신 다음에 베텐러 또 한번 나와주세요. 군필 성우 준비생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차단해드리고요. 8035님. 뚠티 전화 연결됐던 평택 공부방쌤 인증해요. 아직은 좀 쌀쌀한데 산책하며 입고 있어요. 다이빙하며 입겠다는 약속 지킬게요. 이분도 여텐러신 것 같은데 아닌가? 잘못 본 건가? 머리가 기시네요. 얼굴은 안 나오게 찍으셨습니다. 매달 필리핀이랑 제주도로 스쿠버 다이빙 가는데 물속에서 뚠티 입고 인증샷 보내겠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너무 위험하게 입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펄럭이는 재질이니까 스쿠버 다이빙 할 때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머리 긴 남성분일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여텐러 맞으세요. 지속일리님. 서울에서 퇴근하자마자 강원도 삼척으로 낚시여행 가는 중입니다. 저랑 제 와이프랑 형님 내 부부랑 장인 장모 6명이 가는데 새벽에 낚시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저는 처음이라. 낚시 처음이면 따라가서 고생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체력관리 잘하시고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게롤 트리비안이 뭔가 유치원생같이 입었네 오늘.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정영국 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로스백을 하고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전형적인 유치원생이에요. 자 유치원생보다 나이 많은 아들이 있어야 되는 나이인데 그렇죠. 브리사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베테네에서도 안 유명한 무명인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입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저한테 땡톡글 좀 보내셨는데 사진 보니까 나라가 이글이글 타고 있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그냥 서 있어도 머리카락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모자가 싹 다 졌습니다. 잘못됐죠. 너무 더워. 국제듣보라고 하신 분이니까요. 이제 거기서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발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필리핀 정복하러 가신 건데. 진짜 너무 덥습니다. 오늘 왜 그런데 노란 모자 쓰고 오셨어요? 그리고 크로스백은 왜 한 거예요? 지금 너무 채팅창에 베테뉴치원 곱창반이라고. 아니 이 뚱티랑 노란색 모자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걸 했고 이제 백 같은 것보다는 이런 게 편하니까요. 딱이죠. 아니 필리핀 갔다가 지금 바로 온 줄 알았어요. 은근히 편합니다. 짜장면에 단무지 올려있는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런 느낌 있네요. 딱 좋네요. 바리케이트 룩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춘장과 단무지. 이분들도 심심하셨구나. 형 3시간 전에 업로드한 땡튜브 영상 조회수 잘못됐더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늘 잘못됩니다. 적응됐어요. 3098님. 베테널 8년 넘게 하고 있는데 099인 월요일 게스트는 누구예요? 정영국, 정용구, 곱창집 셰프인가요? 차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이제 능욕하려고 보낸 문자죠? 이제 익숙하죠. 정용구. 네. 용구. 진짜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정영국 그죠? 브리튼정. 전영구도 많이 들어봤고요. 그냥 부르는 대로 부르더라고요. 2934님. 정영국 님 궁금해서 땡튜브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인가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유흥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대성지 세트 좀 먹으려고 마침 고창집을 좀 물색했는데 알아봤는데 리뉴얼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문 닫았죠? 그렇죠. 바닥 공사하고 주방 공사하느라고 그때 성재 씨가 톡을 주신 거예요. 아, 갈라 그랬더니 밤에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뭘 바꾸는 거예요? 바닥이 너무 오래돼서 손님들이 끈적끈적 걸리다 그래갖고. 아, 곱창기름? 네, 그러게 이제 10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사도 안 되는데 한 2천만 원 발라갖고 완전 잘못됐습니다. 돈 많이 깨졌는데요? 아, 인테리어비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렇군요. 완전 잘못됐지 뭐. 바닥 근데 진짜 깔끔해졌다고. 벌써 갔다 오신 분 있나 봐요? 아, 안 가신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문 열었는데요? 오늘, 네, 어저께 열었습니다. 어제 열었는데? 네. 와, 고세 갔다 왔다고?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아닐 거고 어제 바로 갔다는 거잖아요. 땡스타그램에 올린 거 그거 보고. 아, 얘기하신 거네요. SNS 보고. 손님이 없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채팅창에 그냥 해본 얘기래요. 알고 있습니다. 이 천이면 업자가 많이 남겼겠는데. 늘 남게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영근님. 결혼식 시즌이라 돈이 너무 깨집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요. 정용국님은 베리가 결혼하면 축의금 얼마 할 거예요? 아, 저는 성규 씨 안 지 오래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결혼을 안 할 거니까. 우리는 알거든요. 뭐 가능성이 있는 일이 있어야 내가 준비를 하지. 뭐 일어날 일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다. 혹시 뭐 하게 되더라도 일사무태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죠. 그 전에 출연료가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르냐, 이거? 제가 드리는 건 벌써 올렸을 텐데. 그치. 협상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가서 팔아드리고 옵니다. 아, 감사하죠. 1회분 출연이 되고 올 거다라고 생각했고. 세금 뜨면 1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막나가는 용한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다이어트 제품을 드립니다. 자, 막나가는 용한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개론 모쏠 남자를 만났어요. 모쏠이라 여자로는 속을 안 썩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따로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랑 헤어지기는 싫다는데 이 남자한테 뭐라고 일침하면 좋을까요? 절 놓친 걸 후회하게 하고 싶어요. 모쏠을 만나는 여자분들이 흔히 하는 이 망상이죠. 내 속을 썩을 일은 없을 거다, 모쏠인데. 그런 이유로 선택하는 이유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쏠을 만나는 여자분도 알고 보면 연애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쪽도 모쏠인 경우가 있고 서로 모쏠을 안 잊혀가다가 둘 다 나중에 합의해 보고 모쏠인 걸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모쏠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자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바람은 안 피겠지. 그런데 이제 같이 같이 다 하고 있는 거지. 모쏠이 양다리를 걸친 거죠. 네. 이론 파고라고. 일단 모쏠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얼굴이죠. 많이 떨어집니다. 아니 어딜 다니면 누가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버려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모쏠로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모쏠에게 어장관리를 당한 여자가 있다. 상당히 불편하죠. 굉장히 창피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얘 모쏠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 구해줬어. 이것도 이제 절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첫사랑이라도 말 돌려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 남자분도 참 모쏠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자체부터가 이 사람한테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나 사실 좋아하는 여자 있지. 나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모쏠의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참 힘듭니다.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남자보고 없다.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하필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가르쳐야 되고 짜증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르친다는 게 이런 말은 여친한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거 질짓임도 아니고 그냥 죽방한테 맞는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사랑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근데 헤어지면 놓친 거를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분한테 두 가지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 일단 여자가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나를 던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게 설정으로 없는데. 네. 여자들은 질투심이 있으면 좀 더 감싼다. 뭐 이런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과시용으로. 제가 봤을 때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뭐 진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렇죠. 가상인분인 경우가 많잖아. 사이버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여자친구는 뭐 어디 뭐 미국 군인이고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헤어지면 무조건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본인이 이 사람을 만나서 느끼는 행복보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만남은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모쏠이 뭐 아니면 쏠의 약자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 던져본 거죠. 그렇죠? 그냥 던져본 거죠. 뭐 아니면 솔로. 그냥 뭐 아니면 솔로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모쏠이 한 발짝 더 나갔으면 그 좋아하는 여자 있는데 왜 그 여자는 안 만나? 나보다 너무 높아. 난 뭐야? 이렇게 되잖아. 이야 진짜. 물어보면 사실 있는 그대로 족족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라통 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크게 잘못되신 거죠. 일일이 이제 가르친 날과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렇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베테네 보내신 거죠. 뭐 놓친 거를 후회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어차피 본인이 차단하는 순간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여자가 있다는 게 이 남자분한테는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이제 없어지면 늘 혼자 있는 식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절 놓친 걸 후회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후회는 뭐 하겠죠? 네. 후회는 하는데 또 꼴에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강한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양말 바짝 올려가지고 돌아다니죠. 그렇죠. 양말을 왜 올려요? 보통 반바지 양말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만약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늘 항상 하고 헤어져야 나중에 본인이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 정영욱 씨의 연애학개론을 들려드립니다. 연애학개론. 대부분의 모설들은 이유가 얼굴로 집결이 됩니다. 거의 정확해요. 이건 100%지 뭐. 모르죠. 그렇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일반 사연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성재텐 막 나가는 용한상남소 이제 시작합니다. 하영자님. 여자분입니다. 큰 사위가 어르신이네요. 큰 사위가 제 생일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축하금을 보냈어요. 돈을 준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데 어딘가 수상합니다. 이 사실을 큰딸한테 말해야 될까요? 조용히 비밀로 할까요? 하영자님. 하영자 여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장난치기가 좀 불편한 나이인데. 큰 사위가 생일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장모님. 하면서 축하금을 보냈다. 큰딸한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면 얘기를 못합니다. 왜요? 어쩡쩡하잖아? 그러면 이제 얘기해. 크면 왜 못하죠? 왠지 좀 뭔가 불안한 거죠.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금액을 어디서 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금액을 나한테 준다고. 일단 이런 것 때문에 부담감이 좀 심한데 야 니네 남편이 30조 없더라 야.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 야 한 50조 없더라고? 그렇죠. 얘기 좀 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이 돈 없어도 되니까 니네 살림살이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금액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검은도 다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이 여사님께서 보내주신 게 걱정이 돼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장난 안 치고 바로 그냥 1침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자님께 용국이의 1침. 큰딸한테 얘기하는 순간 다음부터 돈은 안 나옵니다. 그냥 AT인기로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너무 깊이 파고들다가는 앞으로의 미래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자식이 주는 용돈 자체가 우리는 들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쓸 돈이 더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사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모자가 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죠. 양쪽에서 맞는 거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딸한테 약간 페이백으로 쓱 야 너 용돈 해. 50 정도. 그래서 엄마 웬 돈이야? 그냥 가져. 그래. 받아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이한테 딸한테 50 줬으니까 좀 더 붙여. 이렇게. 그걸 왜 받아내요. 날 한 번도 안 깎어는. 이건 조용히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딸이 알게 됐을 때 이제 보험용으로. 엄마 그 돈 사이한테 받으면 안 되는데 왜 받았어? 너한테 50 줬잖아. 그래. 그 돈도 그 돈이야. 김 서방 고생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김 서방 입금 안 됐더라고. 스위스 장모은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솔직히 필요합니다. 고마운 사이가 어딨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의 더블플레이를 좀 하셔야 그렇죠. 나중에 이제 후환이 없다. 돈은 모아두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리상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못 쏠 얘기인가요? 네. 못 쏠 얘기네요. 그렇죠. 아까 그분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듣고 돌아갑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해보고 있습니다. 자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리겠습니다. 자 익명박 님 남자분입니다. 4년 전 제가 결혼할 때 참석은 안 하고 추계금 3만 원 보낸 동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결혼식을 한다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저도 3만 원으로 되돌려줘도 될까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5만 원은 보내야 할까요? 저도 개인적 사장으로 결혼식 참석은 안 할 거고 그간 연락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모바일 청첩장만 받은 상태입니다. 사연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3만 원도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확 오네요. 사연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 참석은 안 할 거고 낮잠이죠. 개인적인 사정은. 누워서 TV 보시니까 왜 저렇게 싫으신 거고. 보통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이 하긴 하더라고요. 3만 원 했으면 3만 원 하는데 이분은 5만 원까지 생각을 한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양심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양심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 뭐 한 10년 전에 내가 결혼할 때 3만 원인데 지금 5만 원 보내야 될까요? 4년 전이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사실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또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물가 관리가 잘 안 된 상태로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이걸 또 바로 적용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제 4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일상 호텔에서 어긋나잖아요. 내가 만 원 먹은 느낌 5만 원에서 먹은 느낌 4만 원 생각하는데 솔직히 5만 원을 보내면 내가 2만 원 더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깔끔한 건 본인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5만 원 보내놓으시면 나중에도 이제 덕분에 결혼식 잘 올렸습니다. 라는 톡을 받으실 수가 있고 3만 원 보냈으면 이제 결혼식을 했는지 마는지 몰라요. 답장이 안 오기 때문에. 4만 4,444원 보내자라고 하시네요. 불편하죠. 아주. 그러니까 5만 원을 추천을 드립니다. 2만 원 솔직히 뭐 쓰면 되는 거죠.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고민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연락도 없다가 모바일 청첩장만 띡 보냈으니까 이제 뭔가 좀 내가 5만 원만 보내면 5만 원을 보내면 약간 손해본 느낌 때문에 몇 년 동안 밤잠 설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할 때마다 약간 열받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모바일 청첩장만 받은 상태가 전화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톡은 했겠죠. 모바일 청첩장 보내면서 나 결혼해. 시간 되면 밥 먹으러 와. 이 정도. 나도 결혼했는데 뭐. 대수라고 얘기해. 이게 만약에 통화를 한 번 했으면 5만 원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성재 씨 얘기처럼 띡 하나 톡 오고 띡 하나 청첩장 왔으면 솔직히 뭐 3만 원도 솔직히 이건 기분 차이잖아. 솔직히 기분 차이거든요. 우리가 나이트클럭 갔을 때도 웨이터한테 팁 줄 때 기분 차이란 말이야. 5만 원 줄지 2만 원. 사람의 기분. 항상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했을 때 본인이 뭐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5만 원 괜찮습니다. 채팅창에 이런 약간 매겨야 되는 느낌 애매한 느낌이면 3만 원을 일단 톡으로 띡 보내고 재혼할 때 내가 5만 원 할게 라고 해라. 한마디 꼭 매기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결혼 안 하실 분들 지금도 여자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보니까. 솔직히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3만 원을 들고 마트를 가지 않습니까? 살 게 거의 없어요. 정말 형식적인 금융이죠. 이제 결혼식 축의금도 510으로 가야 돼. 3자를 빼야 돼 이제. 거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상품권 줘라.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상품권 5만 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찮아. 더 귀찮아. 가서 사야 돼. 물론 또 어디 가서 4만 8천 원에 구매할 수도 있는데 다 1위예요 그것도. 아주 힘들죠. 그래요. 일단 5만 원 추천드립니다. 채팅창에 결혼 너무 복잡해서 안 할래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남들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똑같은 걸 갖고 다르게 보는 시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분께 용국이의 일침. 나한테 쓰는 2만 원은 안 아까운데 남한테 주는 2만 원은 그렇게 큽니다. 그렇잖아. 2만 원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진짜 커 그거는. 나한테 2만 원 쓸 때는 뭐 그냥 숨도 안 쉬고 써버려요. 썼는지도 몰라. 당연히 쓰는 거지 이런 건데 뭔가 남한테 2만 원을 더 쓴다고 생각하면 이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고민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만 원 이상의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딱 2만 원짜리 사람이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치킨 한 마리 덜 먹었다기엔 치킨이 너무 맛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치킨은 또 2만 원 넘잖아요. 좀 넘었어요. 옛날에는 치킨은 1만 원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2만 원도 안 됩니다. 2만 원으로도 안 됩니다. 진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물가 관리가 안 돼요. 자, 1404님 성별 미상. 근무지에서 팀장과 점장 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눈치 보느라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점장이 제일 직급이 높으니까 점장마를 우선순위로 놓고 근무하는 게 맞겠죠. 팀장님이 자꾸 찾아와서 점장님 욕을 하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대에서 병장이랑 상병 사이에 껴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만련과 실세병장. 그렇죠. 항상 당하는 거잖아요. 누구랑 군생활 오래 하냐. 이거 다 당해보셨죠. 고래싸움. 저도 제일 처음에 자대배 딱 받았을 때 내후반 앞에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에. 그 문에 서라고 그러고 저 위에 2층 침대에서 교통수경이 얘 누가 불렀어. 집으로 보내. 그랬습니다. 밑에 실세가 가게? 이런 겁니다. 가. 가지마. 그래서 문 사이에 계속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지방을 넘을 수가 없어요. 딱 그냥 그 사이에 서 있는 거야. 거기서 한 시간 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이에서. 한 시간? 어 독하네. 그 상처라고 하고 둘이 아무것도 안 해요. 옛날 군대니까 역시 독하네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계속 말이 이어져야 되는데 한마디씩 하고 그냥 TV 보고 있더라고요. 아 힘듭니다. 수도 군대에서 많이 맞아가지고. 그 상황이 지금 사회가 딱 집계됐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이런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그 점장님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네. 팀장님이 와서 이제 점장님 험담을 하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기 팀장님이 뒷담아 하시는 거 알던데요. 뭐라고? 알더라고요. 직원이 혼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세게 가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 들었어? 완전히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집안 얘기부터 잡들이 싹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한테는 얘기는 안 하죠. 그게 편합니다. 확성기가 되라? 네. 그렇죠. 확성기가 돼서 누군가 얘기를 했다 이거. 근데 좀 그러니까 없던 얘기까지 붙여서 얘기하면 나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 그렇게 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귀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재이네요. 그렇죠? 양쪽에 불을 질러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순간 자꾸 팀장이 점장 욕하는 게 줄어들 뿐더러 본인한테 오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 들어주는 역할만 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라인을 타는 느낌보다는 채팅창에 걸어다니는 대나무숲이라고. 거의 그렇죠. 계속. 인간 대나무숲. 그러니까 나한테만 했던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타겟이 되니까 없는 얘기도 좀 지어내고. 뭐 저기 팀장님 얼마 전에 이혼하고 저기 바람폐다 걸려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돈 띵겼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허위사실 하나 만드는 거죠. 걸대수비라고. 걸대수비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하지. 언제까지 와서 그 얘기 들어줄 거야. 힘들잖아요. 그러네요. 점장 연기는 당나귀기. 이의제이면 희관을 희관으로 퇴치하는 건가요? 희관 희관이요.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면 1404님께 용국이의 일침. 희한하게 팀장이랑 점장이랑 둘이 있으면 또 내역을 합니다. 쟤는 절에서 하는데 그때 봤더니 또 게으르더라고요. 이게 완전 새우되는 거죠. 완전 새우로 사는 거예요. 참 불편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더 확실합니다. 그들 뭔가 이제 화해 포인트로 나를 오히려 씹어먹는 거죠. 또 친해지면 날 찾지도 않아. 맞아요. 참 힘든 포지션이에요. 자 8847님 여자분입니다. 시어머니가 막내 똥서에게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직장 다닌다고 명절에도 늦게 오고 경조사 때마다 핑계대며 빠지던 동서였는데 물론 동서가 어머님께 평소에 용돈 많이 드리고 애교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집안에 굳은 일을 묵묵히 해온 건 저거든요. 이 서운함을 어머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제가 사연을 보다 보니까 약간 사연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의외로 결혼하신 분들 사연이 많고요. 남자분들은 거의 혼자이신 분들. 이거 왜 그런 거야? 베테네엄 법칙이죠. 남자들은 다 친구 얘기야. 알고 보면 자기 얘기. 다 자기 얘기인데 시댄 얘기도 있다가 남편 얘기도 있다가 참 씁쓸하네요. 그렇죠. 유부녀들이 좋아하는 방송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 사연을 다시 들어가 보면 지금 사연자분께서 예전에 항상 많이 나왔던 드라마 소재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돈 조금 주고 용돈 주고 좀 하는 저기 내 막내 동서한테 고가의 선물 주고 이게 이제 불만 있지 않습니까? 아 솔직히 이거는 전 이해가 되긴 되는데 본인이 어떤 거를 얘기했을 때 과연 시어머니가 제가 하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아니면 약간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냥 애 불평 불만 많아졌네. 이를 더 해야겠다. 아주 그럴 말할 힘이 있나 보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어떤 논쟁을 했을 때 내가 뭔가를 던지면 그쪽에서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냥 더 안 좋은 이미지만 남는다면 차라리 그 논쟁을 시작하지 말아라. 저는 그걸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동서가 평소에 어머님께 용돈을 많이 드린다고 했는데 좀 많은 게 아닌 게 아닐까요? 한 2, 300씩 드리는 것 같습니다. 못 당하죠? 그렇죠.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노동력으로 갚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솔직히 못 드리고 싶어서 못 드리는 건데 내가 돈이 많으면 당연히 드리겠죠.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집으로 올 때 시어머니의 표정을 생각해 보면 얘기하지 말걸. 괜히. 나중에 얘기합니다. 쟤는 돈 다 묻히면서 불만이 많더라고. 아우. 전 또 이렇게 맛이 없어. 기대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푸념을 남편한테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낫죠. 그렇죠. 네. 힘들어요. 재택시간에 1도 못 하다보다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래 네가 고생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는 하실 지연정. 얘는 그동안 말을 안 했나 했더니 다 속으로 갖고 있었네.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베테네에 사연 보내신 거야. 그냥 기분 푸시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냥 남편한테 대나무 숲이다 생각하고 얘기하시고. 걸어다니는 대나무 숲 남편. 자고 있는 남편 따기한테 때려요. 그냥. 재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죠. 하루 풀어야 되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쑥쑥하네요. 이 방송 12시간 빠른 아침마당인가요? 정확한 표현이다. 정확히 말하면 11시간. 11시간 빠른 아침마당. 아침마당 9시 하죠. 네. 차악.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는 남편 보지죠. 네. 이게 쓰리 쿠션인가요? 어머니한테 괜히 소름받고 남편 따기. 그렇죠. 남편을 애맞은지도 몰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간마당인가요? 야간마당 괜찮다. 야간마당. 신야마당.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참 슬픈 게 가족 안에도 자본주의는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오늘 이렇게 옳은 말만 해요. 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보니까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막 들이대기가 좀 그래요. 맞습니다. 조심하고 있어요. 곰마르크스라고 하십니까? 자 8770님. 남자분입니다. 사소한 일로 자주 싸우게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발에 흙 묻히고 차에 타지 말라고 말다툼하다가 싸웠습니다. 남자들 다 이런 사연이야. 남자들 다 이런 사연이야. 맞아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3일 정도 지나면 친구 쪽에서 아무렇지 않게 먼저 연락 올 것 같긴 한데요. 큰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로 자주 말싸움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이제 지겨워서 진심으로 손절하고 싶은데 이런 제 선택 맞는 걸까요? 이거는 그냥 바로 일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8770님께 용국이의 일침. 친구 차 타시고 서양 갯벌 한번 갔다 오시면 됩니다. 갯벌에서 낙제 한번 자꾸 타면 돼. 그러면 다 복수하는 겁니다.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친구끼리는 복수를 꼭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이제 우라통이 좀 가라앉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갯벌은 진짜 이거 한번 문대기 시작하면 서울 올라오면서 다 말라가지고 힘듭니다. 보령 한번 가세요. 보령 괜찮다. 원두축제. 온몸에 묻어 있잖아요. 아 힘들죠. 은근히 또 차를 아끼는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친구 차니까 신경 안 쓰는 친구들도 많고 타자마자 친구 차에 담배 피우는 친구들도 있고. 맞습니다. 이거 한두 번 얘기한다고 하면 끝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방 먹이고 편하게 갈 길 가는 거죠. 그렇죠. 보령 가면서 외화땡. 쿠쿠다 땡. 프렌치팟땡.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그것 좀 더 남기시려면 창문을 좀 열어놓으셔야 돼요. 바람이 많이 흩어지게. 이게 바로 머드맥스인가요? 그렇게 해야지 솔직히. 맘모스빵 추천하신 분 있어요. 맘모스빵 좋죠.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시트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살짝 비비면 다 불터칩니다. 그렇죠. 가시면 돼요. 이 정도면 구속도로에 버리고 와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사람을. 남자 사연 참 슬픕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아수라님 남자분입니다. 회사에서 자주 밥 사주겠다고 하는 선배님이 계세요. 가는 길이 겹친다고 볼 때마다 말도 거시고 식당 가는 길이라고 점심도 같이 먹고 잠깐 나가서 15분 정도 산책도 늘 같이 하는데 알고 보니 남친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밥은 선임이니까 사는 거고 같이 먹을 사람 없어서 밥 먹는 건데 김치국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 괜한 의심인 걸까요? 용국 형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 조언이 필요합니까?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생각이죠. 남친 있는데 나한테 이런 거 보면 지금 약간 나로 갈아타고 싶은가?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 있는데 나랑 좀 사이가 좀 별로였다가 내가 느꼈을 때 호감이 좀 있을 정도까지 접근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남자친구랑 싸운 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얘기 듣다 보면 아 남친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 둘이 또 화해를 하면 사람도 좀 오는 게 좀 줄어들고 시간은 좀 짧아지죠. 그러면 이제 예비 1순위이긴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밥친구? 그냥 이제 남자의 심리를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장 상사인 경우에는 자기의 그 속내일을 확실하게 얘기하기도 불편하잖아. 나는 이제 사람치고 말하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양말이 빵꾸가 나왔던 스타킹이 땀에 쪄웠던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여자분이 좀 미모가 출중했나봐요. 그래서 괜히 자기가 설레였고 이런 느낌을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똑같이 저 같은 의견처럼 김치국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감스톡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혹시 일말의 희망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싸운 게 아니라 둘이 약간 연인이 오래되거나 감정의 교류가 좀 없으면 헤어진 것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하시려면 선배 혹시 저 좋아해요? 이렇게 하고 뭐라고 인사 확 쓰면 농담이야 농담! 아이 농담! 그런 신발력으로? 이렇게 가야죠. 표정을 잘 보고 있어야 돼. 잘못하면 커피 얼굴에 뿜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눈 딱 봐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해야죠. 아 그렇군요. 그래야 본인이 편안합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으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모르고 모르는 게 제일 빨라요. 논란 일자 농담. 그렇죠. 아이 농담이야 농담. 아님 말고. 그냥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말을 안 하고 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딱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아 그렇군요. 어쨌든 환승력 환승 정류장 그런 느낌보다는 무정차 정류장?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타냐 안 타냐 문을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연애에서 가장 기본은 궁금한 거는 항상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 물어보는 게 나아요? 추측은 힘들어요. 망신당하더라도? 주변 친구들 다 잘못된 애들 뿐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자꾸 딱 튀어나와요. 그분한테 물어보자.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넌 그냥 졸음심터야라고 하시는 게 있고 환승력이 아니라 졸음심터. 네. 예예.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졸음심터. 어떤 정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쳐. 잠깐 눈 붙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아무 필요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백해서 혼내주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진짜 혼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졸음심터는 좀 쉬기라도 하지 넌 아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무정차 정류장이라고. 또 다 똑같습니다. 쉬만 하고 간다. 졸음심터에 화장실도 있나요? 화장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화장실이 있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잡다한 게 다 모여있습니다. 진짜 쉬긴 쉬네. 제일 중요한 게 휴게소에서 먹는 음식이 없죠. 아 음식만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게 그 의미가 있다. 무정차 정류장 맞네요. 김효진님 여자분입니다. 저 포함 여자 4명이 이거 1침 안 한 것 같고 1침 안 했군요. 아수라님께 용국이의 1침.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 취급하는 겁니다. 그림자 취급. 너무 가로 만든 것 같아서 반대면 없어지는 거 있죠. 땡 한번 해봤습니다. 김효진님 여자분입니다. 저 포함 여자 4명이 주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모임을 합니다. 언젠가부터 한 명 두 명이 가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요. 본인들 남친 식비도 회비해서 빼는 걸 서로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만 솔로인데 제가 손해 갔거든요. 불공평하다고 회비 금액을 조정하자고 말해도 될까요? 친구들이 들어줄까요? 일단 카레테리 형성이 됐네요. 남친을 데리고 와서 우리 회비를 나눠먹자.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친구 세 분도 분명히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버티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임에서 나가라고? 네. 언제 한 번은 모임에서 나가든가 이 금액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할 텐데 저 친구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 글장에 넌 아빠 모시고 가라고. 괜찮네. 우리 아빠야. 무슨 모임인가요? 무조건 밥을 2인분 빼먹어야 되는 모임.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이제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계산적인 모임으로 가면서 서로 짜증이 나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 기싸움도 좀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왠지 좀 꿀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저는 잃는 모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한테 잃을 게 더 많다. 어쨌든 자기 알바 가능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본인 얼굴 한 번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분 좋으려고 만나서 친구들이랑 좀 노는데 처음부터 또 와가지고 오늘 또 다 같이 먹고 계산은 내가 더 많이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들은 살짝 자리를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제외한 모든 얘기를 따로 또 만드는 단카방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 또 이 얘기를 했겠지. 걔는 참 눈치 없어. 거기 앉아있는 거 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본인만 나오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고 남자친구가 또 평생 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빨리 끝나니까 톡이 와요. 우리 둘이 만나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지출. 아까 그 결혼식에서도 축의금 2만 원 그렇게 아까운데 6명까지 같이 내면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는 상당히 비추다. 아빠는 평생 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무슨 얘기야. 아빠를 계속. 그런데 또 아빠가 나와서 또 친구들 자꾸 편들어주면 또 짜증나거든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 얘는 왜 이렇게 연애를 하니. 그래. 너희들이 좀 도와줘. 이러면 이제 복창 터지죠. 아버지 닮아서 못생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뜻될 게 없다 보니까 아주 힘들죠. 그렇죠. 탈퇴가 답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게 편하지.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남친들 이간질에서 헤어지게 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간질은 뭐 쉽지도 않고 안 해보신 분이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커플세 매기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커플세를 매기자? 네. 되게 추잡하다. 이분은 진짜 커플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커플세가 뭐야. 커플세가. 커플세는 입 밖에 내는 순간 모쏠 인증하는 거예요. 나 처음 들어봤어. 커플세를 내라고? 왜냐하면 솔로세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회 현상들이 좀 있다 보니까. 씁쓸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침했나요? 안 했습니다. 김효진님께 용국이의 일침. 정말 궁금한 게 왜 본인만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살짝 얼굴 느낌 살짝. 광고 듣겠습니다. 친구들이 소개도 해주세요. 광고. 배성제 된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고민 사연이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거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제품을 준비해놓고 있고요. 정영욱 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또 언제 가시나요? 6월 달에 갑니다. 아, 5월은 그래도 한국 거주. 네. 다 잘못했어요. 한국인은 필리핀이다. 조만간 곱창집 한번 폭격할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백지영 사랑이 올까요? 끝곡입니다. 여러분, 양 꿈 꾸세요.